네, 중대본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인천에서 소방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19 안전센터 소속 A씨는 지난 26일부터 고열 증상을 보였고, 검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접촉한 직원 29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구에서는 공항 직원 1가족이 감염됐습니다. 공항 직원 B씨가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접촉자로 분류된 B씨의 배우자와 1살 된 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오후 4시 기준 10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